박채연 62 단어 스기 연습도 해오셨다 했구요 좋아요 오케이 시작할까요 with with을 선생님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서로 상관없는 뜻이란 말이에요 뭐뭐와 함께 라는 뜻하고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이란 뜻하고 뭐뭐를 써서 라는 뜻은 서로 with에 세가지 뜻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같은 뜻이구요 오케이 with에 세가지 뜻이 뭐라고요 뭐뭐를 사용해요 응 뭐뭐를 써서 응 모모와 함께 또 모모를 가지고 있는 계속해서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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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안나나요? 롯데캐슬을 뭐 이래죠 뭐라고? 좀 자신있게 큰소리로? 이상한데 발음이? About me About me About me About me 스토리 스토리 오버 doc ust 1991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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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은 큰. 커다란. large box의 뜻 방금 봤는데 뭐였어요? 이건 large의 뜻은? 큰. 커다란. big하고 같은 뜻이에요. 비슷한 뜻이에요. 뭐예요? 뭐예요? 슬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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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뮤러. 미러. 미러. 늘어. 비필드웨antes 모모로 가 스하다가 뭐라고요? 비필드웨크. OK. 판닉스 배웠잖아요. 판닉스 배우는 F가 F 소리 날 거 아닙니까? At night. At nigh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 when에 대한 대답이고요. My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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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t. Garlic. Garlic. Neck. Delicious. OK. 그래서 지금 틀린 것 네 개 있습니다. 조사해서 다시 와주세요. 자, 그래서 이거는? Never. 그럼? They are. 응? Lots of. 응, lots of. 또는? books. 읽어보세요. No.. A lot of. There are. There are. ION생술. There are. There are books. There are books. There are books. Books 안 배워 봤어. 뭐라구요? 대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 대 R 그 다음 During 오케이 그래서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